아 그럼 이 작품은 누구에게 받으시나요? 당연히 제 팬분들께 받습니다. 팬 여러분 없이는 저도 이 자리 없으니까요. 형님은 한국어로 웃음이 없나요? 한국어로 웃음이 되는 드라마, 이약까, 타타워가, 이약까. Sorry ah, ipinatawag ako bigla ni Boss. Nakaayos na ako kala kung sabi mo susunduin mo. Alam naman, pabayaan ko yung trabaho ko. Pag nag-resign ako, saan ako kukuha ng pera? Mabuti sana kung bubuhayin mo ako. Sige, sorry ah, next time na lang. Ang sabihin mo, nagsettle kayo sa isa't isa. Alam mo, sinasahin mo lang yung ganda mo girl doon sa jowa mo. Isa ka sa may pinakamataas na rating. At dahil doon, napili kong ipadala ka sa Seoul para umattend ng konvensyon sa susunod na linggo. Welcome to Korea! Butan natin ma, pinag-shooting yun ni Junho. Ano bang bago niyong project? Actually, seven years ago nung umalis siya sa showbiz. Hanggang ngayon, walang nakakita kung nasaan siya. Pero ako, umaasa ako na someday, babalik siya. M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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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is Washington, goya. Maaf, English, please. You are trespassing private property. Maaf. Ayo. Nak. I was... I was a... I forgot my bag. I... I... Don't know. Is this yours? Yes. Tanjang naga? Naga. Out! Na! Naga mo mukha mo. 너 여러분 너무갑시다. 내가 처음으로 만나는 człowie vídeo. 이렇게 많은 한국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누가 시원한 하우스에서 typ을 말하지, 배우는 너무 멋지지. 여기의 어둠의 정국. 와우, 매우 더 멋져. 그리고, 수윤, 매우 전문가인의 미래의 두 개가 수윤의 제 장식인데, 정말 멋져. 모든 캐릭터이auder의 한官 이름인 김준호. 그리고 너는 그렇게 말이죠. 김준호가 죽을때. 와우. 왜 이래... 왜 이래 너의 아이돌을 죽을때가? 안하고 싶어. 나는 내 눈을 눈으로 가만히 있어도 안하고 싶어. 내가 계속 이렇게 안하고 싶어. 나한테 그만빠져야 되는데 오랜만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마의 자기 마의 자기 한국 밖으로 눌러나 나의 Suggestion 아래의 제이 아래의 제이 제이 제가 거 dur 사이종이 배경INA 사이종이 제가 사이종이 제가 부격 부끼 지니, 언제 드 harvesting them I am your girlfriend? 아..에서는 당신이 그런지 할 건가요? I have a contract. Please understand me. No. 당신이 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 내가 아이카 чтобы 해드릴까요? 고생하고자... 네. 할머니가 들어와서 다시 돌아가야 할 수 있습니까? 아나오. 이를 결제한 것들은요. 주 씨. 주 씨. 네. 주 씨, 이가 밀착 지하규. 아이웬. 아이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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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당신은 그의 아버지 내가 시간대하고 다른 사람 누구? 누구 다른 사람? 당신은 그의 아래? 당신은 그의 아래 내 아래? 이틀은 그녀의 잘못입니다. 그녀의 평가에 잃게도 있고, 그녀의 기술들을 끊기고, 그녀의 글 터뜨면서, 그녀의 글 터뜨린 것입니다! 그녀의 글 터뜨린 것입니다! 그녀의 글 터뜨린 것입니다! 아, 왜 그래? 왜, 뭐? 이것저것. 우리 Britannia, 부족해. 우리 에이, 내가 또 배우고 싶을 때 내가 돼지. 왠지. 어떤 여우를 relate? 그 내 짓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끝까지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지? 내가 봤을 때가 핫도그, 그가 핫도그, 그가 핫도그, 그가 핫도그, 그가 핫도그. 그가, 그가 다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봤을때가 그가 봤을 때가 해봐요. 지금 너가 안 되는 거에요? 안에서 보니?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거에요? 그냥 해달라고. 즐거운 날 우리의 프랜 날을 즐거운 하루.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날이. 아름다운 날이. 이래서 파일리에 있는 게 있는데? 아름다운 날이. 다 모든 게 저의 식사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보, Papa Ryan! 회원! 에! 편하게, 이 자리에 관한 거다. 그ように 보나가 cursing 오는 전에. 맞고, 납이 WIFI. 알아요. 예. 잘 찢어져. 오케이, bye. 이게 해외. 아, nasa 카외에서 Ryan. 아, 카외에서 타러! 원 Они가 와요, 엄료에 있는... 그 수비가 사서ild기 때문에 이 월드 앞두고 뛰어 있는 목요일에 가방이 됐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잘 알았고, 이거로 생각하자. 아이고, 또 Like Sid Ortiz의 말. 그리고 또, 실례가 삼겹번 Ell천의 목요일에 수플레인가요? 아이고, собак이 촬영을 할 때. 알겠습니다. 아어떤는 shopping? 얼마나 인사실을 했어요. 안 돼. São 아이다, 아는 아는가. 아이, dona 아이다, dona José. 어떻게 할지 없는 거야? 아이고, 안해. 엄마 자옥을 가면 한국에 되지. 그래, 그땐 내가 맞아. 나는 우리. super happy. best painkin ever. 준아, 할 말 있어. 준아, 중이한 일이야. 방송아 프로젝트 때문에 저한테 설득하러 오신 거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저 입이 마음 먹고 일정 활동 절대 안 할 거예요. 지우, 네 형 일이야. 무슨 일인지 관심 없거든요. 지우 교통사고 당했어. 지금 혼수 상태래. 필리핀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받았어. 지우 지금 병원에 있대. 어머니도 아시나요? 소식 들으시고 병원에 실려가셨어. 지금은 상태가 안정적이긴 하나. 의사들이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아마 한국을 떠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럼 신디는요? 신디는 나도 모르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우는 지금 네가 필요하다. 이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친구가 안정적입니다. 아시피 그런데 이 woman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что, 여기, 는 그들이 흑이고, 흑이들과 흑이고. iron, 흑이들과 흑이들과 많이 주신 하나가있습니다. 흑이들과 흑이고... ek는 한국에서, 웹이신가 Hipp yellow.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가니까? 아, 저 되돌려. 여기가 그하늘은요. 아? 하늘은? 그리고,ên 그들은 Ryan아? 네, 이건 네에요. 왜 이래? 무슨 말이야? 아, 그리워? 하지만,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는 사실이의 일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지만, 태어난 것입니다. 준호야, 준호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안하다. 네 여자친구를 빼서 가놓고 미안하다는 말 밖에 못해? 과거를 되돌릴 순 없잖아. 너한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씬디랑 나 필리핀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네가 용서해줘라. 맘대로 해. 더 이상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는 형은 죽었어. 준호 씨, 평생 방으로도 도망칠 수는 없어요. 언젠가 가족들과 만나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요. 전 형한테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음으로 하세요.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를 하시고 그분이 당신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공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вод여야 할지 궁금해? 예. 고교에ическая 문화가 될 것 같은데. 친하 pouvez 그분으로 оставến 것이다. 신한 5년간 여기서 머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한 5년간 여기서 머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주겠하니 가세요.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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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ama! 라면! треб к rumah! otypes하! 안녕하세요! welcome home! 새이 petition에 공원! preval! rowYE! 아! 선생인 얘기 안정! OA! 미션cr Farm! 내 자리에 john을 잃 térm Whenap. 선생님이 소요. sa 요地方은, 선생님이 소요. 에어! 공부 États, 이곳은 우리입니다. 기야, 기야. 나왔나? 좋아, 모든 게 좋은데. 이것들과 이곳에 수defense을 잃고 제거의 배송이 났습니다. 이곳은 지금 이따가! 이곳에 시작되고, 가겠습니다. 오, 그래요? 네. 가서 간을 가게 들어가. 거울이Class. 목사를. 아희는 너가 들어가. 저의 제 기억나는 저의 사이로는요. 아니, 아니! 지금 바로 가발. 더 나아가? 네. 네. 오, 그럼. 네. 아, 날아가서 가. 네. 네. natural, 나가안돼서 뭔가 축하의 능력이. oops 어 그렇게 하는 네 일inhas 얼른 이 김치 와이 안 되려면 안 돼? 아니요. 아멘, 아마도 또는 wants에. 먹어. 안녕. 마쳐서는 왕. 아니요. Chung, 정보. 와이도 같이 가져다. 나 그만 좀. 뭐? 원하니까? 어? 마라야. 30일 날도 가고 들어 가. 네. 싫고 나. 아휴. notre any— 이 정도면 매ول이니까요! 오 май하, 내 입. 나라, 나라! 오진왕, 오죄. 고맙. 오, 롤라가 엄마의 birthday일지. 맞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흑의 동영상, 이는 우리에게 바이러스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네, Lord. 호요! 부모님과 함께 하? 응. 부모님과 함께 사는 모델이예요. 뭐 모델이예요? 아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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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kraik 다이 czong 많adım. 아, 나. 아, 그야. 롤이 되는 말이야? 롤이 된다! 롤이 된다! 어, 어. 얼굴이 상상한다고. 그리의 말이야. Clarissa, 그리의 이름은 잔을 잔은 어른들이야. 어린이 나왔나고. 아, 너는 롤이 롤이 롤이. 너는 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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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나? 아, 상생생. 하? 너는 깜찍해, 마감한 몸에 어이도 손을 고기고 있음을 보고 고기고 있음을 보면 아이카이... 아니, 그렇다 아이카이... 이럴 수 있는 초콜렛이 침대에 닿을 수 있는... 아이카이... Welcome back, Mia! 아이카이 한국에 아이카이... 이거 아이카이... 이곳은 남은요 수고하십시오 이곳은요 너무 많아 이거 바다에 왜 Со시는 것 같은 가수? 월요일을 다시 귀신에 году. 감사드립니다. 갈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았어요. 제가 12년이 너물이 가만히 하는 부모님과 возвращ. 이곳은 나이야매도. 제가 절약을 받았고, 저는 그는 그의 말에 대해 말하고 그는 정말 알겠지, 제가 배우고 있는 음식이 한 명으로 더 십자가가 가진 것이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제사에서 우리와 디디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지? 거기에? 그는 밤에 긴 내 엄마와 디디를 찾아라 이는가 그가 알고, 이 오스피라고, 배로 나왔습니다. 그로 이미 죽은 자신을 죽습니다. 아... 저는 마사고를 죽여. 바로 비난 roku. 그는 spatial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예전..., I don't want to be alone. 지금 너의 기억이 나니까. 앞으로 일으실 때 너는 절대 지워지지 못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의 미스기야는 여기가 바로 너희입니다. vr122 유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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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마am. 아... sphereso na kami nito sa hospital. Yung mama niya nasa hospital? 아이, wala nako. Matagal lang silang iniwan ni Ma'am. Ah, eh... sino nag-aalaga kay Pao? Eh, dati si Sir Lang. Ngayon, ako muna. Kerwin, that driver, bodyguard, personal assistant, and now, child butler. In Tagalog, Yaya. Ay! Wala ba siya ibang kamag-anak? 이거 뵙은 우리의 수사로, 그리고 한국인중일 것이지요. otro 사람? 아, 이즈요가... 그는 제일 첫 날에 있는... 필리핀, sir? 과 30, 40, 40, 40, 40, 40, 40. 빛과 아이코서에 RIGHT. 아이코서 또 말아, brother that I'm going back to korea oh wait since Iニit or managers so beautiful there yeah you know what that and I can show you around I can tell you about the lunettia did notice very near that you can pay me 1000 pesos package old loser no thanks huh I think you you like a discount 알겠습니다. 800 pesos. All-in. Package. I'm not interested, okay? Just take me to the hospital. Suplado naman ito. 아워 nga ako sa bata eh kasi yun iniwanan na nga ng nanay tapos na-hospital pa yung daddy niya. Tapos yung dito niya hindi naman niya kilala. Nakaawa talaga ako sa bed. Kasi yung lipstick? Andiyan, kompleto yung pinabili mo sa akin, no? Oo. Sabi ko sa'yo, di ba? Russian red yung kulay. Oo, Russian roulette. Eh, pareho lang naman yan eh. Kompleto yan. Alam mo, kung ito yung gusto ko, edi sana ito yung pinabili ko sa'yo. Upog man. Grabe ka naman. Inaubos na nga yung penda ko, kakabili ng mga gusto mo eh. Ganun ba? Sorry na. Sorry. Eh, kasi ibibigay ko kay boss yan. Para naman matuwa siya. Kaya mo, pagka na-promote ako, ako naman magderegala sa'yo. Ano bang gusto mo? Ay, ito yung. Masagaling naman sa'yo, masaya na ako eh. Ay. Okay. Wait lang ah. Oh. Ikaw na ba ala dyan? Oo ba ba yan? Oo. Oo. Eh, hindi pa ako na po-promote eh. Okay?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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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we'll be back home and then we'll be right back. How was my brother? The only reason why he's still living is because of his life support. If his conditions will have improved in the coming days, you might as well consider another option. Another option? Like putting him off life support. 한 번에 포함하고 싶거든요. What did Shinzy say? Cindy? his wife? I haven't seen his wife or any other woman visiting your brother. Do you know if something happened to her? Mr Kim was alone when he was brought here in the hospital. Excuse me. I still have patience to attend to. Doc. 아님의 진료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님의 진료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것은 미술이 되요 이랑 그냥 밥먹고 싶어요? 내 이본번호를 먹다가 좀 부족해. 응. 응. 이리 안전한 거 같아요. 안전한 거. 우리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밥을 먹었어요. 아. 아. 알다운 거. 근데 한 번에 가도 된다고, 안전한 거에 대해. 아. 남은 밥이 없는 거에요. 뭐. 아, 알았나. 그의 본도에 알려줘야 Ichin게의 사랑을 공부하니 그런데 사랑은 인권이 부족해 왜 그렇게 인정하려니요? 첫 번째는 그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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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년을 더 잘하는? 5년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지금 량이 있는 내 삶이거든요? 아! 마귀cks여! 안 좋은데? 반년이야. 알겠안, 내가 어쨌든? 아! 진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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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긍게 맞아서 새벽에 진통해! 진통해! 그래서 박수인 나 여기서 뭐하는 거지? 나 형한테 화내된 거잖아 형이 나한테 했던 일은 난 아직 못 잊어 신디를 뺏어 갔잖아 내 인생에 살아 뺏어 갔잖아 ck년대 me 신생연 예쁜 지 나 키 봄이 ate 자, 본 commissions 이색 우리 Alors 나도 나 많이 만난 땅 나 싹 ắt PB wee 대표님? 밥 먹을래? 배고프냐고. 너 한국 사람이잖아. 왜 한국말을 못해? 대표님, 저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요. 저 이런 거 원한 적이 없다고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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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